그리고 옆에는 지금 나네, 옆에. 나 미안하다. 내가 분장을 좀 하고 그럴 거야. 미안해라. 지금 많은 분들이 누구지, 누구지 하는데. 유이스트 렌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놀토에 처음 출연한 유이스트 렌이고요. 저는 가이소답게 감정이 없습니다. 우리 옆에 분 머리 좀 깎아주세요. 옆에 분 머리 좀 깎아주세요. 샷이 컷으로. 좋습니다. 놀토의 첫 출연입니다. 우리 렌은 놀토에 롤모델이 있다고 얘기 들었어요. 이 분을 너무 닮고 싶다. 맞습니다. 나네 누나예요. 왜냐면 제가 뭔가 분장이나 컨셉에 되게 충실한 편이에요. 그래서 누나를 항상 보면서 누나의 분장이 진짜 뭔가 진심이 담겨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오늘 미안하네 진짜. 오늘 가장 노멀로 나왔는데. 그러니까 오늘 연결을 해서 찍어가지고. 하필이면 오늘 연결이라. 저도 너무 아쉬운 게 원래는 충치 분장을 하고 오려고 했었어요. 충치요? 충치요? 충치로 가려고 했구나. 제가 이빨 의상을 입고 얼굴에다 검은색을 칠해가지고. 근데 스타일리스트가 크게 말렸군요. 많이 말려가지고. 그래서 결국 그건 못 하게 됐고. 아니 근데 오늘 받아쓰기야 되는데 손 괜찮겠어요? 내가 이렇게 최대한 해볼려고요. 아유 진짜요? 다양하게. 이렇게. 갑자기 다른데 있는데. 아유 나 어떡해. 아니 본인이 그냥 꾸미고 오신 거예요? 네 제가 하고 싶어서 하고 왔습니다. 평소에 좀 잘 들어요 어떻습니까? 네? 잘 못 듣네. 공장만 좋아하는 친구예요. 벌써부터. 아유. 여기저기 왕비. 여기저기 왕비. 여기저기 왕비. 여기저기 아니야 그냥. 내가 어디 뒷가사에도 여기저기 나오거든. 그래요. 이때는 두 번 반복칠 전부도 많았어요. 느낌있게 불러주세요. 음주가무도 우리 민족이 제일. 어깨동물은 바로 하나로 통일. 매너채고라네. 여기저기 왕비. 여기저기 왕비. 결과 보여주세요. 정상이었습니다. 그냥 맞아라. 가위손 실패. 과연 실패. 눌렀어 눌렀어 눌렀어. 아니 어디 폭발한 거 아니야? 저렁도면. 저 죽어도 따뜻한. 목욕. 렌. 슈비어 렌. 슈비어 렌. 저 죽어도 따뜻한 샤워. 졸단. 졸단. 반응. 반응. 따뜻한 물 샤워합니다. 렌이 가져갑니다. 충동이 없을 걸 렌이 뺏어 갑니다. 소원한 물 한껏 일어나. 소원한 물. 아메리카노가. 나도 그런 줄 알았어. 신명 씨 물 맞죠? 예예. 물이고. 물 맞죠? 지금 본인이 못 주워 먹어서 화가 나서 마시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양동구 씨. 그리고 옆에는 좀 소개를 올려야 되는데. 오늘도 분장이 좋아서 놀토에 놀러 오는 분장 천재입니다. 뉴이스렌. 네 안녕하세요. 뉴이스렌입니다. 얘는 이렇게 하고 와가지고 환타가 오더라. 아니 누구지요? 저는 뉴욕의 센트럴파크의 비둘기 아줌마. 그렇지. 호멀론에 나오는. 호멀론에 나오는. 호멀론에 나오는 비둘기 아줌마. 그분 유명하지. 영화에도 나오셨잖아요. 네. 희망의 아이콜. 내가 정확히 알아요. 내가 정확히 알아요. 약간 너는 이걸 해야 마음이 편하지. 형 진짜 너무. 맞아 형 진짜. 맞아. 이게 너의 자존감이야. 형 감사합니다. 형 감사합니다 진짜.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모든 그룹마다 내 재질이 1명씩 꼭 들어가있다니까. 여기 있을 것이지. 이걸 해야 얘는 살아갈 수 있어. 근데 마이크 차다가 무슨 폭발 사고가 있었던 건 아니죠? 그런 거 좀. 네 그런 건 아니고. 제가 바깥 생활을 좀 오래 하다 와. 갑자기 살았어요. 올입했습니다. 좋습니다. 첫 출연 당시 정말 가위손 분장으로 등장해서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고. 감동을 선사했던 렛. 오늘도 역시 분장이 대단한데. 이 분장 결정하기까지 수많은 고민을 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고민이 근데 진짜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 분장을 또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원래는 그루트를 하고 싶었었어요. 그루트? 그루트? 그 나무인가? 근데 그루트랑 뉴랑 무슨 상관이지? 그러니까 상관이 없어가지고. 그냥 하고 싶었다고? 그래서 상관이 없길래. 아주 뿌듯하네요. 이걸로 됐어 오늘 원샷 안 받았는데. 그리고 우리 또 비둘기들이 도와줄 거예요. 비둘기들이 도와줄 거야. 네, 귀엽죠? 우와, 양 진짜 같아. 아주머니 모래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하죠. 우리 친구들도 너무 좋아해요. 진짜. 평화의 상징들. 진짜. 평화의 상징들이요? 평화의 상징들이 모래를 좋아한다고? 슐리, 슐리. 슐리의 슐리. 슐리, 슐리. 슐리, 슐리. 유리, 슐리. 우리 애들을 꼭꼭 깎아야는데. 이제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짜 안 보고 싶은데. 랜 부터 갑니다, 랜. 여기는 진짜 순수해요. 정답판이 정말로. 순수한 랜의 모습. 볼말 다 들었어요. 오픈. 자, 불러볼게요. 멘트죠. 한번 해보세요. 불러볼게요, 시작. 놀라운 토요일에 쇼에서 정말 놀랍습니다.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 혜령 누나 오리배 아니야? 아니 확실히. 서프라이즈. 잘 안 창피해서 좋다. 안 창피해서. 아니 심지어 한두 글자는 들은 게 있었는데. 네. 아 이걸로는 도저히 못 살리겠다 싶더니 저걸 그렸어요. 갑자기. 잘했어, 잘했어. 맞히면 됩니다. 맞히면 돼요. 뭐야 기출음부터 다 틀렸잖아. 여기 덩이 됐어. 완전히 됐어 여기는. 실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한 번만 할게. 자, 여기서 이렇게 되면. 난 진짜 심화 좋아. 근데 멘트가 너무 좋다. 부럽다. 민현. 스톱. 민현. 초록비? 화내. 실패. 노래의 흥인데. 그렇죠. 노래는 알아요. 고맙다. 드라마에 들었어. 맞히면 해 주라. 실패. 화내. 인터넷 강의? 그쪽 결이에요. 수업을 보통 어디서 해봅니까? 학교. 교실. 학교 말고 어디서 해요? 통현. 통현. 교실? 50% 정답. 아니, 앞에가 더 있을 거 아니야. 무슨 교실이야? 50% 정답. 이 앞에 세 글자가 있는데. 고현정 씨가 주연입니다. 고현정 선배랑 굉장히 이미지가 잘 맞더라고요. 고현정 씨 딱 보면 어때요? 한 해. 한 해. 우아한 교실. 예스. 실패지만 멋집니다. 실패. 다나한 교실? 다나한 교실. 렌. 차가운 교실. 차가운 교실. 아, 교현정 씨 보면 차가워요. 실패. 자, 땡땡의 교실. 한 번에 뭐라도 넣어봐봐. 인형? 렌. 인형의 교실?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아니, 말은 너무 빨라. 실패. 왜 죄송하는 거야? 한 해. 어때요 느낌이? 한 해. 여인의 교실? 여인의. 여인의. 거의 다 왔다. 한 해가 첫 글자를 맞췄습니다.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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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 여왕의 교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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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안 되지? 여기 한 번 가세요. 여기 한 번 가세요. 여기 카메라. 어머, 어머, 어머. 여기 someone. lly. 여기 나아가. 여기나 한번 가세요.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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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축하드립니다. 우리 랜이 몇 번의 도전 끝에. 치마 입고 덤블링까지. 덤블링까지 치마 입고. 역시 보통 친구가 아니야. 좀 며칠 못 드셨다고 얘기 들었는데 지금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너무 귀여워. 어우, 괜찮으세요? 천천히 먹어, 천천히 먹어. 이렇게 급하게 먹으면 그래. 어우, 진짜 우선축 아니야. 야, 괜찮냐, 너 조심해, 조심해. 우유, 우유, 우유. 그거 아니야? 천천히. 천체, 천체 이런 거 아니야? 천체? 천체? 우주 이런 거 잘한다고. 우주 이런 거 잘한다고. 우주 이런 거 잘한다고. 초록색 철길? 철길, 철길. 철철이 아니야, 이랬네. 철철이 위, 철철이 위. 철철이 아니야. 어? 초록색 순한 열차? 철철이 위, 철철이 위. 철철이 위까지 들었어. 아니, 근데 봐봐, 봐봐. 내가 이게 틀릴 수도 있는데 초록색 순한 열차 있지? 2호선. 그거 계속 돌잖아. 아, 순한? 지하철이 아니야? 지하철이 아니야? 지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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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이야! 지하철이야! 지하철이야. 초록색 지하철이 아니야. 2호선이 녹색이잖아. 그렇지. 지하철이 아니야? 그게 계속 돌거든. 렌 어떻게 발음했죠, 렌? 철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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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제발. 렌이 뭐 발음으로 막 적어넣고. 그쵸? 그다음에 퓨어가 투칸이 뽑아나 있고. 자, 갑니다. 제발. 폴로! 맞으면 제발이다. 주세요! 넌 정해진 그의 돌 도는 위성이 아냐. 서울시대 위를 빙빙 도는 초록색 지하철이 아냐. 그렇게 마무리를. 마른 마무리. 자, 전화. 철철! 공유합니다! 다른 나는 대로 적어놓은 거거든요. 결과! 우리가 초록색 자꾸만 지구라고 생각해서. 보여주세요! 철철! 철철! 첫 출입. 서울시대. 오! 대박이다. 잘했다. 잘했어, 잘했어. 천천히입니다. 첫 출입. 서울시대. 서울시대 위를 빙빙. 서울시대 위를! 공개하면 완전 아나운서로 불러야겠다. 올리고 한 번 했네. 아, 지하철이 아니야? 지하철이 아니야? 지하철이 아니야? 지하철은 안 들려, 솔직히. 지하철은 안 들려. 지하철이 아니야? 제철이 아니야. 제철이 아니야. 내가한테 일단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이 친구들 오늘 놓고 친구들. 정답입니다. 지하철을 아주 기름지게. 이렇게 해서 여러분께는 절반의. 보자, 보자, 먹어, 보자. 묵은지 감자탕을 드립니다.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초록 스킨잎이 아니야. 수철이 아니야. 이제 꽂혔다. 초록 스킨잎이 아니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감자탕 사랑해요? 예스. 많이 사랑해요. 사랑해요.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